자 이번에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약파리 검증 치속볼베 모랑 하나 섞어주는 치속볼베 를 한번 가보려 합니다 아 또 왜 자크서포시야 미드 루시안 이것도 다치판이거든? 건전한 소화사서부터가 문제인데 루시안이 7.0이야? 오 저것만 탑에 또 뭐야 미드 탑이야 어? 잠깐만 65%? 이게 뭐지? 자크 70%? 이게 뭐야 다 잘하는거네 근데 조합이 산으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루시벨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하하하 와 정말 놀라운 홀챔스 와 진짜 좋아 근데 얘네들이 다 주력템들이라는거 미드 루시안 탑베인 와 이런 아칼리 아칼리 루시안 베인 레넥트 다 어렵거든 지금 한타전에 끝내기가 얘네들 발동이 늦게 걸리는 원딜러들이잖아 정글이 터트려야 되는데 이거 하하하하 진짜 야 레츠캣파리 환장파리 오오 베인 공격적이야 어 앞구르기 하하하하 환장파리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얘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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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봐 체력봐 으응 아하 하하하하 호떡 죽었어 하하 이게 새끼 statements 겁도 없이 이거 오 이거까지 먹었나 쓰읍 이런 여러 화 tak tak trzy 겁 없는 녀석 아.. 이거 기분 많이 나쁜데? 나이스! 칼 연기 일단 짜오 상대로 초반에 1대1이 된다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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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오우 난 뭐 뭐 옷이가 막 들어오네 소중히 우와어 와어 밀물 썰물 고수워? 야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 조합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근데 루시안 베인 다 잘해 아칼리 가 여기까지 왔다 안기몰이 설계 좀 아쉬워 루시안 조금 아쉬운데 이 판 아 이렇게 가면 이거 힘든데 조합이 이거 너무 아 저것들 벌써부터 지금 레드랑 다 총기 시작한다 진짜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아 이런 애들은 멘탈이 다 쓰레기들이거든 알지 탑 베인 미드루시안 이런 가는 애들은 멘탈이 약해 그래서 줘야 돼 아 에이 아칼리가 너무 세다 이거 답 없네 아 내가 모랑 가지 말걸 이거는 그냥 컨셉 삐고 나발이고 가네 일단은 모랑까진 가보자 일단은 모랑까진 가보자 아칼리가 너무 세 그치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진짜 모르겠다 게임 게임 몰라요오오오 야 저 레드는 그냥 먹는사람이 임자네 나는 아예 레드 쳐다도 못본데 원딜들이 세명이나 있어가지고 하하하하 레리터는 완전 지금 원딜리세나한테 전지상실했고 하하하하 역시 홀챔쓰다 뭐 이런판이나 있어 베인이 푸시하고 있고 그럼 나도 여기서 푸시 저쪽으로 다 빨려 들어갔으면 나 이거 밀어 베인의 죽음을 헛대해하지마라 달래줘야돼 이거 일단은 멘탈 약하다고 했지 내가 얘네들은 하하하하 아아 나 패슈 없는데 내가 이거 이거 때리면 안됐다 이거 때려서 걸려가지고 오오 레리터 이름 줘야돼 아아 아 결국 조합에 힘이 빠진다 이제 아아 결국은 조합이 안된다 아칼리아나는 어떻게 하질 못한다 역시 흐흐흐흐 아아 정말 무서운 곳이야 여긴 야 이게 놀라운게 뭔지 알아?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거를 이게 보약인지 독약인지를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체크하기 전에 게임이 터져!